이스라엘 지영이는 너무 특이하다 버섯같이 버섯 자, 여기 바로 화샤바라는 도시에요 저거? 어머! 요호! 대박! 자이언이 지어준 집 대박 인색 인증샷 테스트 케이팝 왔어요! 생긴 건 너무 쉽게 해 보세요, 보세요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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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! 우와! 이거 어떤 맛인지 우와! 우와! 이거 예술인데요, 예술? 우와! 맛있겠다! 음! 토마토 소스 많이 들어가는 양파 맛이 많이 들어가는 고기! 비프 맛! 맛있다! 맛있다!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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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... 나... 택시! 감사합니다.